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의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산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의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는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권한주간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설교이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말 심판과 환란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소목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성전을 나오시는데 한 제자가 성전의 웅장함과 허려함을 보고서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감탄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웅장하고 허려한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던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임할 완전한 심판과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의 관심은 그 시기와 그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종말의 때가 이때 온다 저때 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날이 오늘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고 계시나요? 그런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깨어 준비해야 되나요? 마지막 때 임할 핍박과 미혹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시당생활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당할 닥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미혹이 하나이고 박해와 고난이 또 다른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먼저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6절 21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영적인 미혹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하나님이 몇 명 되시는지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인, 보혜사 성령,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 라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미혹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자극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을 사람이야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것에 속을까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이용합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영적인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동력자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이비나 이단에 빠진 이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는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미혹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반증 교육을 몇 주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이 한 지역의 통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신천지에 다니는 이들이 무려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만 명 중에서 무려 2만 8천 명이 기존 교회에서 빼앗아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오늘 영적인 미혹에 빠져서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미혹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냐 하면 어느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자료를 이렇게 내어놨습니다 개인 신상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0장이 넘는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 일토족이 다 빼곡히 기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가족 상황과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빼곡히 적혀있는 그런 신앙 카드 그 한 청년이 100개 이상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빼곡하게 그것을 적어놨냐 하면 각 사람에 맞게끔 연극을 꾸미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을 잎사귀라고 합니다 한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많을 때는 20명까지 붙습니다 우연을 가장하고 여러 거짓을 이용해서 가진 방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이단들이 신천지가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보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혼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때 일어날 다른 징조가 난리와 기근과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일들이 많은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박해와 고난이 가족들에게 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회도 없을 정도다 그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환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임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으신가요?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 적혀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임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말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인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최후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진리를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당할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고난 가운데 핏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길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요? 겸손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거짓 그리스의 출현 전쟁, 지진, 기근, 박해, 고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 시간까지는 그 모든 기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고 그날을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자들 더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때를 늦추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하기 전에 단일 목사님께서 핍박당하여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중국 교회와 송도들이 형편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 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에도 새벽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7일 오늘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이하게 신앙생활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벌하시는 날 환란의 때를 도둑과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태운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첫날 하나님께 죄를 지이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그 참회의 예식을 했습니다 이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첫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멸망의 날을 가벼이 여겼던 죄 영적이 교만으로 행했던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민족의 죄까지도 짊어진 채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져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깨어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할 끝이 없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끝이 없다 여기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 여기며 살아왔던 영적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 가운데 있는 민족의 집까지도 짊어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설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어기고 끝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자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함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민족의 죄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에 교만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금방이라도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칠 박해와 권한이 심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한 자 믿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장차 임하여 어떤 박해와 권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